성악하시는 손님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언니 저 노래 잘 할 것 같아요? 못 할 것 같아요? 제가 물어봤어요 그 손님이 못 할 것 같은데? 이랬어요 근데 왜요? 처음에는 잘 할 것 같아요 이러면 못 해요 이러려고 했는데 못 할 것 같은데? 이러니까 아니 왜요?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목소리가 못 하는 목소리야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 가녀린 몸매 속 가려진 볼륨은 더 배로 거침없이 직진 보지 보지 않지는지 플렉하면 비교해 원할 땐 대놓고 뺐지 빼기 두 손은 가득한 등 눈 높인 꼭대기 물 만나를 고기 첨독해만 역시 유혹해 착각하지 마 쉽게 웃어주는 건 날 위한 거야 아직은 잘 모르겠지 곧이 원하면 널 물보듯이 뻔해 만만한 걸 원했다면 이츠아트 뚜루뚜루뚜 그냥 풀어보는 것 같았어요 스킬적인 부분이랑 발성이랑 관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랑 하나도 빠짐없이 이 노래가 너무 빠르는 것 같은데 노래가 왜겠지 영화 속에서 난 책 속에서 난 드라마 속에서 사랑을 느껴 사랑을 배워 내 일처럼 자꾸 가슴이 뛰어 두근두근 여려 설레임에 부풀어 올라 궁금해서 미칠 것만 같아 우 언젠간 내게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언쯤일까 어떤 사람일까 내 일을 종일하고있다는데 세상이 다 흐름댔다는데 너 너 너 너 왜 돼지 너 언젠가 나에게도 사랑이 올까 배우 대차 난 또한 동안 널 잊고 살 테니까 내 가슴 속에서 기억 속에 맘 품고 살아갈 테니까 떨어지는 빗물과 시계 초침소리가 방안 가득 채우면 그대로 나 돌아가 자라인 아이가 그치지 않았음에 왜 기억 속에 살 수 있게 나 널 아프게 했던 못난 꿈이니까 늘 다시 품에 안을 자격도 없으니까 기도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너는 집을 지나서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파서 그냥 가수예요 가수 이렇게 노래하는 가수가 없기 때문에 가요계에 나와야죠. 그런 가수를 찾는 거예요 새롭게 표현하는 사람 제가 계속 말했었잖아요 제발 좀 기존 가수처럼 노래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새 목소리 새 노래인 거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나는 반주가 들리는데 여러분은 반주가 안 들려서 제가 못 부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는 반주가 들리는데 여러분은 반주가 안 들려서 제가 못 부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구조사는